안녕하세요. 김작가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제가 쓴 작품으로 혜자 시리즈 혜자의 겨울입니다. 혜자 시리즈는 재미있습니다. 슬픕니다. 감동도 있습니다. 명절 연휴 동안 쓴 작품으로 초고에 지나지 않는답니다. 자기 소설을 써서 낭독한다는 것은 조심스럽고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이유는 소설 쓰기는 저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구독해 주십시오. 힘이 됩니다. 독자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응원해 주십시오.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사무실에 나가려고 마스크 비닐을 막 뜯고 있을 때 전화가 왔다. 석 달 전 까닭도 없이 일방적으로 문자도 씹고 전화도 안 받던 안만자였다.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도 혜자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데는 어마무시한 사연이 있었겠지만 제풀에 화가 꺾였나 보다 싶었다. 혜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연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안 만자는 혜자의 전화를 차단한 게 분명했다. 급한 일이 생겨 물어보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바로 뚜뚜뚜 소리가 났다. 하도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이 돼서 옆 동료한테 물어보니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차단하면 그런 소리가 난다고 했다. 안 만자가 혜자의 전화를 차단할 까닭은 없었다. 혜자가 안 만자의 전화를 차단한다면 몰라도 나이가 60으로 달려가는 중에도 유치하게 친구를 차단하다니 혜자는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모멸감을 느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안 만자가 혜자를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면서 예의 없기는 단연 무법자였다. 안 만자는 혜자를 발 뒤꿈치 때만도 여기지 않을 때가 많았다. 말 본새의 품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도 없었다. 넌 나의 찬란한 꿈이야 라고 말할 땐 언제고 혜자가 가난해지고 자신이 큰 돈을 만지면서부터 안 만자는 말 끝마다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넌 언제까지 월세를 내고 살 작정이니? 꼴랑 애들 코 묻은 돈 벌어서 월세 내고 저축도 안 하면 늙어서 뭐 먹고 살 건데? 라고 퍼부었다. 언니도 아니면서 안 만자는 언니처럼 굴었다. 안 만자는 혜자가 학습지 교사를 하는 것을 무시했다. 좋은 대학 나와서 대학 교수도 아니고 고등학교 선생도 아니고 고작 비정규직 학습지 교사를 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럴 때마다 혜자는 속으로 말했다. 고등학교 나온 너는 학습지 교사를 못하잖아. 학습지 교사는 아무나 하는 줄 아니? 그러나 안 만자의 말은 백 번 옳았다. 혜자도 자신이 학습지 교사를 할 줄은 몰랐다. 급하게 돈을 벌 생각을 하니 다른 길이 없었다. 가장으로 살다 보니 더 나은 직업을 찾아 헤맬 시간이 없었다. 대단한 무엇을 먹는다고 안 만자는 늘 먹는 타령을 했다. 고급 음식을 많이 먹는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니 먹는 걸 걱정하는 건 당연했다. 안 만자는 맛있는 고급 음식을 먹는 것이 침이었다. 혜자는 먹는 걸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월세를 내준 적도 없으면서 안 만자는 혜자가 매달 내는 월세 65만 원을 더 걱정했다. 혜자는 안 만자가 유치원생 같다고 생각했다. 유치해서 유치원생이라고 부르는가 보았다. 유치하다고 생각하니 안 만자가 귀엽게 느껴졌다. 안 만자나 혜자가 결혼을 더 일찍 했더라면 유치원생 정도의 손자, 손녀는 하나쯤 잊고도 남았다. 안 만자는 화가 나면 상대가 전혀 안 보이는 모양이었다. 혜자에게 매번 말로 상처를 주었다. 혜자는 우정으로 그 모든 것을 넘겨 버렸다. 안 만자는 장점이 누구보다 많은 친구였으므로 그랬거나 말거나 사는 것으로 보면 안 만자는 혜자가 따라갈 수 없는 아득한 높은 곳에 있었다. 학교 다닐 때와는 다르게 완전히 거꾸로 되어버렸다. 혜자는 안 만자 앞에서 찍소리도 안 했다. 한마디 한라치면 바로 제재가 들어왔다. 목소리가 크고 덩치가 큰 안 만자를 혜자는 힘으로도 말로도 돈으로도 이길 재간이 없었다. 안 만자는 혜자가 사는 방식이 속 터진다고 했다. 법륜 스님은 남의 인생에 참견하지 말라 했는데 안 만자는 법문도 안 듣는 모양이었다. 안 만자가 기기울여 듣는 것은 오직 꽃도령의 말이었다. 안 만자에게 꽃도령은 하나님이었다. 그러고 보면 안 만자가 혜자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날 이후부터였다. 오늘 시간 좀 내라 다짜고짜로 안 만자가 전화로 말했다. 어딜 가려고? 그냥 따라오면 안 되나? 제발 이번만큼은 얌전하게 나 시키는 대로 따라줘. 혜자는 그러겠다고 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친구의 소원을 못 들어주겠는가? 안 만자가 혜자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설마 그러겠는가? 은행에 가서 빳빳한 신사임당으로 여섯 장 준비해와? 그렇게나 많이? 나 한 달 생활비네. 그런 큰 돈 없어 난. 그만한 돈도 없다고? 내가 제정신이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애들 코 묻은 돈 벌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댕기는 걸 내 눈으로 봤는데 그만한 돈도 없다고? 아이고야. 내 머리야. 잔만 말고 준비해와. 과부 땡빛이라도 내서. 이거 사. 행운은 찾는 거야.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고. 안 만자를 따라 처음 가보는 낯선 동네에 산빛하를 오르면서 혜자는 숨이 가팔라진 안 만자가 숨차서 죽으면 어쩌나 걱정했다. 안 만자는 15도쯤 경사가 진 산빛하를 오르는 중에 몇 번인가를 땀을 닦으며 남의 집 축대 밑에서 한참을 쉬었다. 어떤 행운을 찾으러 가는지는 몰라도 걸음도 뒤뚱거리면서 간신히 올라가는 안 만자를 따라 혜자도 같이 쉬면서 올라갔다. 택시도 가려고 하지 않는 언덕 비탈진 동네에 안 만자가 찾는 행운이 있나 보았다. 안 만자가 찾는 행운이 강남 도곡동에 아닌 허름한 산빛할 길에 있다는 사실에 혜자는 안심했다. 이런 동네에 행운이 숨어 있다면 어쩌면 혜자도 오늘 행운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바로 옆에 제대로 자라지 못한 구부러진 대추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혜자는 대추나무에 걸린 가오리언을 보았다. 갑자기 몽롱한 기운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가오리언은 찢어져서 대추나무 가지에 걸려 아기 기저귀처럼 펄럭이고 있었다. 기이한 풍경이었다. 마당을 지나 현관문을 밀고 안만자가 들어서며 혜자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귀신이 나올 법한 지저분한 허름한 집이었다. 인기척이 없었다. 안만자는 제 집에 들어온 것처럼 어두운 거실에서도 익숙한 몸 놀림을 했다. 안만자가 방석을 가져다가 혜자에게 내밀었다. 여기 앉아. 여기가 어디야? 쉿! 갑자기 엄숙한 얼굴이 된 안만자는 혜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일렀다. 그건 명령이었다. 혜자는 앉아서 실내를 둘러보았다. 거실과 주방 사이에 흰 커튼이 장막처럼 쳐져 있었다. 향을 피웠는지 어디선가 향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혜자는 흰 커튼 사이로 비치는 이상한 형상을 보았다. 구릿빛 나는 부처 좌상이 있고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벽면과 천장에 가득했다. 그곳은 꽃도령 집이었다. 혜자는 안만자의 만류를 무릅쓰고 그곳을 혼자 뛰쳐나와 집으로 와버렸다. 그때부터였다. 안만자가 혜자 전화를 차단한 것은 그날 안만자는 혜자에게 거짓말을 했다. 차 마시러 가는 줄 알고 따라간 곳이었다. 안만자는 혜자의 어떤 말에는 민감하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요한이 여기저기 헌금을 보낸다는 얘기만 하면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 끝말은 늘 이랬다. 우선 내가 잘 살아야 남이 있는 거야. 사는 건 남보다 못하면서 왜 남을 신경 쓰지? 우선 너부터 살아야 될 거 다녀. 남들이 속으로 흉 봐. 너 계속 그러면 이거 사. 내가 볼 땐 둘이 똑같다고 본다. 너가 경제권을 꽉 지고 풀지 않으면 제아무리 요한이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벌어서 돈을 풀 수 있을 것 같니? 똑같아. 똑같다고. 둘이. 혜자 인생의 암만자가 도와준 적이 있었던가. 꼴랑 양파 한 뿌리 가끔 준다고 친구를 막 대하는 암만자가 혜자는 도를 넘어온다고 생각했다. 전화를 차단할 땐 언제고 제풀에 꺾여 전화를 해온 암만자가 혜자는 고마웠다. 응 만자야 아침 일찍 무슨 일이야? 암만자는 여느 때와는 달리 조심스럽게 뜸을 들이더니 은밀하게 말문을 열었다. 응 너 내가 보낸 유튜브 영상 봤지? 조금 보다 말았어. 그동안 보낸 일곱 개 영상을 제대로 다 안 보았다는 거니? 응 아니 넌 왜 매번 거꾸로 사니? 내가 시간이 남아서 너한테 그걸 보냈다고 생각하니? 나도 손가락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바빠 이거사 또 시작이었다. 혜자 앞에서 잘난 척을 못한 3개월 암만자는 얼마나 입이 궁금했을까 암만자는 요즘 하루에 한 번씩 유튜브 영상을 보내왔다. 주식 추천 추천 동영상 이었다. 그건 보나마나한 영상 이었다. 유안보금도 들을 시간이 부족한데 그런 약장사 같은 유튜브 영상을 볼 일은 없었다. 혜자는 주식하면 진절머리가 났다. 2년 전에 산 S전자 주식은 거의 반토막이 나 있었다. 액구진 보험만 날려버렸다. 이제 혜자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수술할 일도 생겨나서는 절대 안 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이젠 암만자가 아니 죽은 영자남편 민혁이 꿈에라도 나타나 몰래 혜자를 돕겠다고 그 어떤 인생 역전주를 추천한다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혜자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걸 암만자보다 민혁이 더 가슴 아파 했었다. 둘이 혜자를 배반하고 결혼할 땐 언제고 둘이 혜자를 향해 고에 성사하는 눈빛을 보낼 때 혜자는 오히려 자신이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나오고 싶지 않았다. 보란듯이 진짜 잘 살아서 복수라도 해야 했는데 인생은 자꾸 거꾸로 돌았다. 잘 들어봐. 난 이번에 내 인생 전부를 걸었다. 인생 역전을 하려고 더 일찍 샀어야 하는데 간보느라고 좀 늦었다. 바닥을 놓쳤어. 근데 자꾸 오른다. 작년에 사둔 빌라도 팔아서 물방 하고 싶은데 빌라가 안 팔린다. 집을 사려는 사람을 눈 씻고 찾아도 없어. 지금도 부자인 안만자가 더 부자가 되려고 발악을 하다니 어이없었다. 안만자의 전성시대는 민혁이 죽고 나서부터 그야말로 아우토반 이었다. 남편 사망 보험금과 산재 보험금은 안만자가 죽을 때까지 놀고 먹고도 남을만한 큰 돈 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안만자는 혜자에게 말했다. 앞으로 들려올 나에 대한 소문은 다 가짜라고 혜자 너 하나만 날 믿어줘도 자신은 다 괜찮다고 했다. 처음에 혜자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 연예인도 아닌 안만자가 뉴스에 나올 일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혜자가 몰라서 그랬다. 안만자가 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그것도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엄청난 돈을 수중에 갖게 되었다는 것과 안만자가 지극히 예쁘다는 사실을 놓쳤다. 시간이 갈수록 안만자에 대한 소문은 구체적인 사실 묘사로 혜자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젊은 남자에게 빠져 남편 사망 보험금을 다 빼앗겨 거지가 되었다는 것을 시작으로 안만자는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다. 남편의 유산 분쟁으로 시집과 이미 소송이 진행되었다는 소문까지 들려왔다. 소송을 하고 있다니 사실이니? 혜자가 물으면 안만자는 이렇게 말했다. 돈의 속성이야. 돈 앞에서는 눈이 뒤집히는 건 당연해. 피도 가족도 돈보다 하수야. 누가 너한테 쓰라고 백만원을 준다고 해봐.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남에게 돈을 주는 일이 쉽니? 그건 그건 가장 중요한 심장 같은 것을 주는 행위와 비슷해. 그러니까 돈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야. 안만자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다. 안만자의 말을 들을 때 혜자는 남편 요한이 떠올랐다. 남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을 요한은 월세 빼고는 다 헌금을 했다. 그야말로 요한은 못말려였다. 소송 중에도 안만자는 까딱 없었다. 혜자라면 두 손 두 발 다 놓았을 것이다. 소문은 소문에 꼬리를 잡고 눈덩이처럼 불어나 바람처럼 돌아다녔다. 죽어야 끝나는 과부의 운명이야 라고 안만자는 말했다. 소문에 떠도는 젊은 남자라면 혜자는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 안만자와 혜자보다 두 살 어린 동팔씨였다. 동팔씨는 얼굴에 보톡스를 맞아서 그런지 안만자와 혜자보다 열 살은 더 어려보였다. 안만자에게 큰 돈이 수중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세상에 돌자 남자 동창들이 동업을 하자며 안만자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했다. 잠깐 만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 안만자가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돌아다녔다. 얼굴이 예뻐서 그랬을까 커피잔을 입가에 가져갈 때 눈을 살짝 옆으로 내리깔아서 그랬을까 안만자는 혜자가 말려도 눈을 내리까는 버릇은 버리지 않았다. 혜자가 볼 때도 그건 숨막히는 광경이었다. 긴 검은 눈썹이 내려앉은 안만자의 반짝이는 눈은 나이가 들어도 영화 배우 정윤이 뺨쳤다. 눈만 그렇다는 것이다. 과부가 된 안만자는 갈수록 문 남성들의 진득진득한 눈빛을 한 몸에 받았다. 안만자가 동팔씨한테 관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소문처럼 바람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혜자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건 사생활이니까 안만자는 아직 젊으니까 식욕을 보면 성욕도 남다를 안만자일 테니까 안만자가 말한 대로 소문은 다 가짜라고 혜자는 믿었다. 안만자는 절대 호락호락한 여자가 아니었다. 눈 말고 내세울 만한 몸이 아닌 안만자는 목소리 하나는 끝내주었다. 특히 휴대폰으로 듣는 안만자의 목소리는 숨소리까지도 동성인 만자가 들어도 나긋나긋해서 간지러웠다. 자장가처럼 보드라웠다. 단 안만자가 기분이 좋을 때만 안만자는 혜자 몸의 1.5배나 되는 덩치를 갖고 있었다. 혜자가 이러다가 관절염이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니 살 좀 빼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하면 이거 사 이게 다 스트레스 살이야 난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잖니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셌다니 그걸 억제해야 한다는 게 난 슬프다 남들 이러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줄 아니 옷 만들면 뭐하니 만져주는 남편도 없는데 내가 너처럼 날씬하다면 쪽박난 인생이 아닐 텐데 만져주는 게 안만자는 진짜 좋을까 혜자는 요한의 손이 몸에 닿는 것은 몸설이 처지게 싫었다 가장 게으르고 불미스런 행위 같았다 이거 사 이거 사 니가 몰라서 그래 가진 자의 여유야 독수공방 세월이 자그만치 십년이다 좋은 세월 다 보낼 때 내가 내 허벅지 찌르며 건너온 세월인 거 넌 모르지 사랑받는 여자가 내 심정을 알기나 하겠니 네가 개맛을 아냐구 안만자는 모르고 있었다 혜자가 십년 넘게 각방을 쓰며 사는 것을 안만자는 혜자가 아직 날씬한 몸을 유지하는 것은 요한에게 사랑을 받아서 밤마다 몸이 시달려서 그렇다고 단정했다 그럴 때마다 혜자는 씩 웃었다 아니라고 하면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았다 어차피 안만자는 혜자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므로 안만자는 자기 생각대로 혜자를 판단하는 버릇이 있었다 아주 고약하고 고질적인 안만자의 버릇이었다 옷을 고를 때 안만자는 한숨을 쉬었다 49 길로 나갈 때 사진을 카톡 프로필에 저장해놓고 돌아오지 않는 몸을 그리워했다 안만자는 점점 몸이 불어갔다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버려놓고 먹는 것을 좋아하는 안만자가 말을 잃은 없어 보였다 안만자는 걸음을 걸을 때 약간 띠뚱 거렸다 관절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백화점에 백화점에 가면 안만자 사이즈 옷을 찾는 건 하늘의 별딱이었다 어느 때부터인가 안만자는 백화점에 가지 않았다 시장에 들러 몸에 맞는 옷을 발견하면 같은 디자인의 옷을 색깔별로 샀다 안만자가 선택한 옷은 신축성이 있어 숨쉬기에 편한 옷들이었다 가슴팍에는 수십개 구슬이 달려있고 어깨쪽에는 반짝이는 금박이가 달려있었다 통속적이고 어딘가 천박해 보이는 옷들은 이상하게 안만자에게 잘 어울렸다 비싼 브랜드 정장을 입을 때보다 더 예뻤다 안만자가 혜자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때는 옷을 고를 때 뿐이었다 맘에 드는 옷을 입을 수만 있다면 매장 전체를 사고도 남을 안만자 였다 49kg 일때 안만자가 입었던 고급 옷은 혜자가 입었다 운이 좋은 안만자의 옷을 마다할 혜자가 아니었다 안만자가 단 한 번 남자 직원을 고용한 적이 있었다 대부업을 시작한 안만자는 셈이 무척 빨랐지만 법적인 장치를 걸 때 자신이 과부인 것을 한탄 했다 몸이 열개라도 부족한 터라서 험한 일을 맡아줄 남자 동팔 씨를 고용해 겉으로는 남편인 것처럼 내세웠다 대부업은 여자가 할 일은 못된다고 했다 손에 피를 묻히는 일도 있었다 동팔 씨는 빠지는 구석은 없었다 학벌도 언변도 사교성도 좋았다 동팔 씨는 탤런트 이경영처럼 아주 잘생긴 매너가 반듯한 두 살 아래인 남자였다 보디가드로 단련된 동팔 씨는 누가 보아도 영화 배우 이경영 같았다 동팔 씨는 내 스타일은 아니다 라고 혜자가 말했을 때 안만자는 펄펄 뛰었다 쯧 그럼 요한이 너 스타일이냐 하나님만 승배하면 뭐하냐 요한 요한 요한이 너한테 밥 먹여주냐 무릇 남자는 여자에게 밥은 먹여줘야 진정한 남자야 최소한 알아 이거사 안만자에게 혜자 남편 요한은 남자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헌신착 처럼 요한을 버렸지 안만자의 말은 틀린 법이 없었다 그 말에 혜자도 백프로 동의한다 그렇다고 친구 남편을 그렇게 함부로 평가를 하다니 기회가 되면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리라 별렀다 요한은 동팔 씨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요한은 동팔 씨보다 매너도 애머도 학벌도 뒤지지 않았다 적어도 요한은 동팔 씨처럼 천박하거나 속물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그 말은 하지 않았다 안만자가 하이에나처럼 들고 일어날 게 뻔했다 혜자는 세상이 조용한 것이 좋았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세상 편했다 동팔 씨는 안만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 일처리까지 깔끔하게 처리하는 동팔 씨를 안만자는 깊이 신뢰했다 사용자와 고용인의 관계를 팽팽하게 유지하면서 말이다 안만자가 혜자를 만날 때는 늘 동팔 씨와 함께였다 안만자는 동팔 씨와 단 둘이 만나는 것은 피했다 동팔 씨에게 곁을 내주지 않았다 둘이 있을 때 그들은 누가 보아도 불륜 관계처럼 보였다 돈 많은 과부를 등쳐먹으려고 신봉노릇을 주저하지 않는 물찬 제비 같은 동팔 씨는 안만자 앞에서 늘 주눅이 들어 있었다 하긴 안만자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사람을 혜자는 본 적이 없었다 오직 혜자만 주눅들지 않았다 겉으로는 안만자의 비위를 마쳤지만 혜자는 단 한 번도 안만자에게 주눅들어 본 적이 없었다 이유는 하나였다 안만자가 혜자를 먹여 살리는 건 아니니까 오직 자신의 수족을 놀려 지금까지 밥을 먹고 살아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혜자 인생은 뭐니뭐니 해도 혜자 것이었다 동팔 씨는 직원인 주제에 늘 음식값과 커피값을 본인이 냈다 동팔 씨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혜자는 모른다 매너 좋은 동팔 씨는 김아이도 좋았다 일식집에 가거나 고급 한정식 집에 둘을 데려갔다 어쩌다 이번 한 번은 혜자가 되려고 하면 안만자는 혜자를 주저앉혔다 냅둬 우린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귀한 몸이잖아 안만자가 동팔 씨한테 월급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는 몰랐지만 안만자는 당당하게 동팔 씨의 접대를 받았다 동팔 씨는 잘 나가는 사업가 남편 행세를 했다 혜자는 비싼 음식을 먹을 때면 괜히 죄를 짓는 기분이었다 간단하게 칼국수를 먹어도 되는데 매번 만날 때마다 혜자가 감당할 수 없는 고급 음식점만 찾는 것이었다 언젠가 한 번 혜자가 벼르고 물은 적이 있었다 민혁을 내가 꼬셨지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던 혜자였다 만자야 너 동팔 씨랑 잤니 물러 말 안해 그건 잤다는 말이었다 만약 안 잤다면 안만자는 소리소리 지르며 날뛰었을 것이다 천박한 상상을 한다며 돌아졌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 소음은 믿지 말라던 안만자의 슬픈 목소리를 생각하면 동팔 씨와 앉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았다 또 안만자는 죽었다 깨어도 자신을 부리는 직원과 몸을 나눌 속된 여자는 아니었다 거래처 사장이면 또 몰라도 안만자는 남자 고르는 눈이 아주 높았다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보다 나아야 했다 하물며 돈까지도 그러니 안만자가 과부팔자 아니라고 어찌 우기겠는가 안만자는 겉으로는 팔랑 까져 보여도 속으로는 혜자만큼 보수적인 여자였다 혜자에게 청혼했던 민혁을 빼앗을 때는 망설임 없이 옷을 흘러덩 벗었을 안만자였다 민혁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책임지라고 매달리고도 남을 안만자였다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안만자가 있는 한 민혁과 혜자는 헤어질 운명이었다 그렇다고 지금 혜자가 후회하는 것은 아니다 일찍 천국에 간 것이 뭐 그리 대순가 하마터면 혜자가 과부가 될 뻔했다 다행히 요한은 더 늦게 천국에 갈 것이다 설마 의리 없이 먼저 천국에 간다면 요한은 진짜 인간이 아니다 죽을 땐 같이 죽자고 요한이 약속했다 혜자가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죽을 때 요한의 손을 놓지 않으면 천국에 같이 들어갈 것이다 지옥의 혜자를 떨어뜨리고 혼자 얌체처럼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천국은 이미 천국이 아니지 않겠는가 돈을 떼일 뻔한 복잡한 일이 자꾸 생겨나자 암만자는 대부업을 이제 접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빌려준 돈이 다 수중에 돌아오면 바로 접을 생각이었다 암만자는 사업에 대한 철학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었다 암만자의 철학은 이런 것이었다 수첩에 적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었다 혜자는 암만자 몰래 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관했다 나쁘지 않아서였다 첫째 돈이 돈을 벌어다 준다 둘째 개처럼 벌되 정승처럼 쓸 것 짧게 치고 빠질 것 셋째 사람을 특히 남자를 믿지 않을 것 넷째 인색하지 않을 것 다섯째 끝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것 여섯째 뒤돌아보지 말 것 일곱째 양파 한 뿌리 암만자는 일곱가지 철학을 철저하게 지켰다 일곱째 양파 한 뿌리 대한 일환은 한때 요한과 사귄 암만자가 단편적이지만 요한에게 어느 정도는 물이 들었다는 증거였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업 철학 일곱 번째 양파 한 뿌리를 집어 넣었을 리 없다 암만자는 혜자 남편 요한의 애물을 보고 사귀었으나 결혼은 혜자의 연인 민혁과 했다 암만자는 혜자가 가진 것은 이상하게 집착했다 기이한 일이었다 다른 좋은 것이 많은데도 혜자가 관심 있는 것을 유독 좋아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남자의 관한한 더 심했다 혜자는 암만자가 왜 요한을 떠났는지를 결혼 생활 석 달 만에 알았다 요한은 천국에 있는 사람이지 절대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암만자가 겉모습만으로 좋아했던 요한을 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목사가 어울리는 요한은 세상 일이 되는 게 없었다 남보다 더 많이 일해도 하는 일마다 실패로 돌아왔다 암만자만 바라보던 요한은 민혁을 바라보던 혜자와 같은 처지가 되어버렸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요한은 혜자를 혜자는 요한을 구원하려고 둘은 결혼을 한 것이다 골수까지 가난한 요한의 시댁을 암만자가 모를 리 없었다 혜자는 시댁에서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다 혜자의 자취방으로 요한이 트렁크만 들고 들어와 신혼 살림을 차렸던 것이다 눈치 없는 시아버지는 쌀 한 가마니를 지고 찾아와 서울에 지직한 시동생을 부탁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사이에서 혜자는 갈팡칠팡 했다 길 잃은 어린 양을 내칠 수 없었다 세상 일에 실패만 하는 요한은 빚만 졌다 요한이 백수로 있을 때 그러니까 혜자가 가장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밤늦게 시아버지가 전화를 했다 대뜸 하는 말이 이랬다 너네는 대학까지 나와서 서울에 살면서 지금까지 집도 절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시아버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말이 안되지요 말이 안되고 말고요 집 없는 게 제 탓입니까 제가 빚을 졌습니까 제가 높니까 소리로 나오지 않는 이 말은 통곡으로 변했다 월세 65만원을 내고 산다는 걸 시아버지는 모르고 있었다 집이 없다는 건 신우일을 통해 알았을 것이다 시댁에 하는 예절은 성공한 아들처럼 해왔으니 충격은 충격일 것이다 요한을 버려야 살 길이었다 시아버지가 불난 집에 시발류를 부은 것이다 우리 갈라서자 요한은 황소같은 눈을 껌뻑이며 해자를 쳐다보았다 요한의 무너진 어깨가 옴찔했다 이대로는 못살겠어 희망이 없어 요한은 말이 없었다 말 없는 사물에 무슨 말을 쏟겠는가 말할 기력도 없어진 해자는 침대에 돌아와 방문을 닫고 울었다 다시 문을 박차고 나가 요한에게 소리쳤다 당신은 걱정도 안 돼?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안 되냐고 이 말은 하나만한 말이었다 요한은 걱정이 없었다 백수로 사는 동안에도 요한은 월세 65만원은 꼬박꼬박 가져왔다 나중에 알았다 백수로 살아온 3년 동안 요한이 가져다 준 월세도 다 빚이었다는 사실을 암만자는 속물적인 자신이 요한의 짐을 함께 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노선을 갈아탄 것이다 왜냐하면 결혼은 친구와 하는 게 아니니까 남편을 선택하는 것이니까 인디언말로 친구란 너의 슬픔과 짐을 자신의 등에 지고 죽을 때까지 함께 걸어가는 자라고 했다 암만자는 알았을 테지만 혜자는 몰랐다 요한의 슬픔과 짐을 평생 같이 지고 갈 마음 이었다 용기를 냈지만 자꾸 붕괴되는 마음은 걷잡을 수 없었다 요한의 리스크를 거뜬히 함께 질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 이었다 다리를 절로 기는 시아버지와 천진난만한 시어머니 조금 모자란 시동생까지 다 껴안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번 설에 시댁에 갔을 때 천진한 시어머니는 혜자에게 백만원을 주었다 평생 며느리 생일도 몰랐던 시어머니였다 너 너 환갑이잖아 하면서 혜자는 깜짝 놀랐다 이렇게 큰 돈을 모으느라 얼마나 아꼈을까 내 생일은 어찌 기억했을까 혜자는 시동생 아들이 대학에 들어간 것을 지나칠 수 없어 준비해간 50만원은 그대로 두고 백만원을 봉투에 담아 조카에게 주었다 그러고 싶었다 모태신앙으로 다져진 요한은 백수 시절의 고난의 시기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우리 늙으면 뭐 먹고 살 거야 혜자가 부르면 요한은 대답했다 왜 그걸 미리 걱정하나 우리는 현재를 살자고 지금이 인생이야 혜자는 안다 딸 제안이 잘 된 것은 순전히 요한의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요한의 남을 돕는 선행 때문이라는 것을 여기서 잠깐 요한이 가끔 커플 데이트를 할 때 들려주었던 도스토에프스키의 카라마조프 형제들의 나오는 양파 한뿔 이야기를 들어보자 옛날에 못된 노파가 살았다 노파는 죽고 나서 보니 그동안 착한 일을 단 한가지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악마들이 노파를 붙잡아서 불바다 속에 던져버렸다 노파의 수호천사는 깊이 생각을 해보았다 하나님께 말씀드릴만한 착한 일이 노파에게 없을까 마침 기억나는 일이 있었다 하나님 저 노파는 텃밭에서 양파를 뽑아 거지 여인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 그 양파를 들고 가서 불 바다 속의 노파에게 주되 노파가 알아서 붙잡고 나오도록 해라 만약 노파가 불바다에서 나올 수 있다면 낙원으로 가도 좋다 만약 양파가 끊어지면 노파는 지금의 불구덩이에 남게 되리라 수호천사는 노파한테 달려가서 양파를 내밀었다 자 할머니 이 양파를 붙잡고 올라오세요 수호천사는 노파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그러자 호수에 있던 나머지 재인들이 노파가 저리로 끌려 올라가는 것을 보고 다들 노파와 함께 나가려고 노파를 붙잡았다 그런데 노파는 못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다 나를 끌어올려 주인공 노파가 너희들이 아니야 이건 내 양파야 너희들 게 아니라고 노파가 이 말을 하기 무섭게 양파가 뚝 끊어져 버렸다 노파는 불바다 속으로 떨어져 오늘날까지 타고 있었다 수호천사는 울면서 떠나갔다 요한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커플 데이트를 했던 안만자도 민혁도 혜자도 깊은 감동을 받았다 지금 민혁은 천국에 갔고 땅에는 셋만 남았다 요한은 그날의 감동대로 아직까지 살고 있다 요한은 양파를 사기 위해 돈을 버는 사람이었다 요한은 돈을 벌어 혜자의 꼴랑 월세만 주고 나머지는 양파를 사는데 다 썼다 혜자가 코 모든 돈을 벌어 딸과 셋이 사는 꼴이었다 양파를 사기 위해 남들보다 바빴던 요한에게도 일이 뚝 끊어진 적이 있었다 그 시간이 3년째 지속되자 살던 집을 처분하고 월세로 바꾸어 탔다 월세를 살던 사람들도 집을 장만하여 내 집으로 들어갈 나이였다 삶은 시간이 갈수록 팍팍해졌다 월세대는 25일이 되면 혜자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암만 암만자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매월 25일이 되면 어김없이 깨달았다 그러니까 암만자는 일찍이 양파를 사는 요한을 버리고 수억대 유산을 남겨준 혜자의 애인 민혁에게로 노선을 갈아탄 것이다 둘 다 성인이니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울 수는 없었다 제 아무리 암만자가 술김에 민혁을 납치했다 손쳐도 암만자에게 넘어간 민혁을 때려 죽일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게 당연할 테고 민혁도 사람이니까 가끔 텔레비전 막장 드라마를 보면 혜자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것이 발각되면 아내들은 모두 불륜의 상대 여자를 찾아가 머리끄덩이를 잡고 몸싸움을 하거나 뺨을 후려치거나 뜨거운 커피를 정수리에 쏟았다 혜자라면 그런 행위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했을 것이다 어쩌면 아무 대응도 안하던가 말이다 혜자가 민혁과 암만자에게 단 한마디도 묻지 않은 것처럼 젊은 날 민혁보다 훨씬 높은 곳에 요한이 있었다 요한은 늘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다 민혁이 혜자보기가 역겹다고 떠날 때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고 꽃을 따서 가는 길에 뿌려준 혜자였다 마치 김소월의 진달래 꽃의 시처럼 혜자에게 문학은 생활이고 가치이고 정신이었다 요한을 요한을 미워하면서도 딸 지안이나 암만자가 요한을 흉보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백수로 3년을 지내던 요한이 침대방에 누워 취업을 연구할 때 대학생이던 딸 지안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파김치되어 들어왔다 집도 팔고 월세로 살게 되자 지안은 등록금도 용돈도 본인이 벌어서 충당했다 지안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 같았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고 손도 씻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던 지안이의 눈에 침대에 누워있던 요한의 긴 다리가 보였던 모양이었다 요한은 키가 180cm가 넘었다 자신의 이모가 아빠를 닮아 좋은 유전자를 주어서 고맙다고 애교를 부릴 때는 언제고 요한이 백수가 되자 지안이는 살쾡이처럼 표독스러워졌다 지안이는 거칠게 이렇게 말을 쏟아붓고는 자기 방문을 꽝 하고 닫았다 세상에 마음만 낮추면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사지 욕심 멀쩡한 사람들이 노는 건 난 용서가 안 돼 혜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지안의 말은 퀸사이다처럼 톡 쏘는 속이 후련한 말이었다 하지만 정성들여 사랑으로 키운 딸이 3년 일 없이 지내는 아빠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참기 어려웠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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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안이면서 가장 흉내를 벌써 내다니 혜자는 요한의 발가락이 꼼지락거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보았다 요한의 기도는 더 깊어졌다 요한은 딸의 악다구니 말을 들은 후로 몹시 분주해졌다 지안의 충고 말대로 눈을 낮추어 바로 취직을 한 것이다 자신과 맞지 않은 노동을 선택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돌아온 요한의 옷은 따로 세탁을 해야 할 정도였다 혜자는 요한이 얼마를 버는지 모른다 지안이 스타트업 회사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은 요한 덕분 이라는 것을 혜자는 믿었다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도 하지만 혜자는 요한이 미울 때가 많았다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은 아이러니 하게도 요한 이었다 요한 앞에 서면 혜자는 자꾸 작아졌다 요한을 미워하면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 이었다 대부업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암만자의 돈은 일곱배로 불어났다 대부업을 길게 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굶주린 사람들의 피와 살도 섞여 있다는 것을 똑똑한 암만자는 알게 된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시작했다가 아무도 모르게 접을 유량이었다 과부의 돈을 만만하게 집어삼키려고 접근한 동팔 씨는 암만자와의 관계가 한 발작도 좁혀지지 않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1년치 선불을 내고 PT를 끊어 트레이너한테 집중 훈련을 받아 잘록한 허리와 빳빳한 엉덩이 등 근육과 빨래판 같은 뱃살을 만들었지만 암만자 앞에서 옷을 벗을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았다 암만자는 절대 빈틈을 내주지 않았다 암만자가 한눈을 팔지 않는 이상 완벽한 동팔 씨도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다 IQ 132인 동팔 씨의 머리 꼭대기에는 따악하니 고졸 여상 출신 암만자가 버티고 있었다 암만자는 동팔 씨가 사기 전과가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어차피 대보험은 사기와 직결되는 일이었으므로 요한과 같은 물렁한 남자는 쓸모가 없는 일이었다 동팔 씨가 딱이었다 암만자는 고용인의 충성을 받기 위해 줄듯 말듯 낭창한 관계만 유지했을 뿐이었다 버들까지의 낭창한 가지 끝을 독자는 아는가 버들까지는 휘히 잘도 늘어지지만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은 빛의 속도로 빨랐다 아니다 아니다 싶은 순간이 오면 언제 휘이 늘어졌냐는 듯이 감기듯이 착착 원점으로 돌아와 버리는 것이었다 대법을 접는 날 동팔 씨는 일한 것보다 훨씬 많은 두둑한 보너스를 더물어 받고 감격했다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은 암만자임이랴 평생 사기만 쳐온 동팔 씨의 골수에 박힌 젠틀한 매너는 가끔 암만자를 설레게도 했겠지만 눈치 백단인 암만자가 넘어갈 수준까지는 못되었다 동팔 씨는 술김에 묻어둔 말을 꺼냈다 그날 동팔 씨는 많이 취했다 줄듯 말듯 누님답지 않게 그게 뭡니까 내가 밖에 나가면 이십대 지지배들도 줄 서서 날 잡아 끄는데 드럼통 같은 몸을 누가 애무해 준다고 그리 몸을 사리요 그날 암만자도 동팔 씨 만큼 많이 취했다 혜자는 암만자가 실수를 할까 봐 안절부절했다 그날은 동철 씨를 대접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할 때였다 이래뵈도 나 정신적인 여자야 왜 이래 난 해푼 여자가 아니라고 싸구려는 싫어 동팔 씨는 싸구려야 꺼져 시계 시계 반지 벨트 지갑만 봐도 난 척 알지 내가 누굴 좋아하는지 들어볼래 난 우수에 찬 지적인 남자가 좋아 넌 소설도 안 읽어봤지 개선문은 읽어봤어 영화도 못봤지 해자는 영화도 영화도 봐야 하고 클래식도 들어야 하고 소지섭 같은 몸도 만들어야 하고 통속소설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는 나름 나도 바쁘게 살아왔지요 안 읽은 소설은 거의 없지요 노벨 문학상 받은 소설은 죄다 읽었으니까 딴 개선문에 나오는 라빅을 사랑해 지상에 한 명 남을까 말까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를 찾고 있다고 라빅은 다 갖춘 남자야 그러니 나한테 손 떼 이제 보니 똑똑한 줄 알았더니 누님도 허당이군 미리국자 라빅이 좋다고요 가짜 국자 가짜 여권 유령의사인 라빅과 내가 뭐가 다르지요 난 아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아하 가만 보니 그래서 나한테 관심이 있었군 내가 라빅을 닮아서 아니라고 사기치지는 마십시오 마음은 사기를 치는 게 아닙니다 혜자는 동팔씨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동팔씨도 위태위태하게 살아온 남자일 터였다 혜자는 동팔씨를 속으로 멸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동팔씨를 꼭 한번 안아주고 싶었다 멀뚱하게 거리를 두고 지켜보던 혜자는 동팔씨에게 정중하게 술을 따라주었다 안주도 먹여주었다 안만자가 안하면 혜자라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했다 바로 그때였다 안만자가 갑자기 마시던 와인잔을 테이블에 탁 놓은 것은 동팔씨의 말은 어딘가 모르게 설득력이 있었다 안만자는 술 취한 눈을 개슴츠에 뜨고 동팔씨를 쳐다보았다 가엾은 라빅 불쌍한 라빅 안만자는 까맣고 반짝이는 눈을 깜빡이며 동팔씨를 하염없이 몽롱하게 바라보았다 거기 눈앞 바로 앞에 평생을 찾아다닌 라빅이 앉아있었다 미립국자로 가짜 국적을 가지고 유령의사로 쫓겨다닌 라빅에 대한 안쓰러움과 슬픔이 불밀듯이 올려왔다 안만자에게 라빅은 신사의 품격을 지닌 닿을 수 없는 사랑이었다 안만자는 아주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았다 안만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팔씨 이마에 키스를 했다 천천히 아주 경건하게 혜자는 동팔씨가 실수를 할까 안절부절했다 이마에 키스를 해준다고 눈앞 가까이 닿은 안만자의 풍만한 가슴을 동팔씨가 손으로 만지면 어쩌나 싶어서였다 다행히 동팔씨는 순한 양처럼 가만히 눈감고 있었다 안만자는 개선문의 라빅을 20대부터 사랑했다 다섯 번도 더 읽은 안만자에게 혜자는 동조계를 느꼈다 안만자와 친구 사이로 지내는 데에는 개선문의 라빅이 둘 사이에 끼어 있었다 아무튼 안만자는 혜자 좋아하는 남자는 다 좋아했다 그게 실제 인물이든 소설 속 인물이든 말이다 술김에 뱉은 안만자의 넌 싸구려야 라는 말에 동팔씨는 그만 휘청거렸다 총맞은 사람처럼 비틀거리더니 꼬랑지를 축 내리고 밖으로 나갔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동팔씨는 아주 가버린 것이다 그 후 동팔씨는 한 번도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한테 거절을 당한 동팔씨는 지금쯤 어떤 과부와 재혼을 해서 등처먹고 살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혼자일까 그것이 혜자는 궁금했다 동팔씨는 나쁜 남자는 절대 아니었다 착한 남자였다 안만자보다 훨씬 하수였지만 두 살이나 많은 드럼통만한 몸집에 과부 모두님한테서 넌 싸구려야 꺼져 라는 말을 들은 동팔씨 마음은 어땠을까 혜자가 볼 때 안만자만큼 무서운 여자는 하늘 아래 땅에는 없었다 안만자가 대부업을 접고 혜자가 사는 동네에 와서 부동산 중개소를 차렸을 때 동팔씨는 세상에 무성한 소문을 남겼다 혜자는 동팔씨가 독을 품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사업 철학을 지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 것까지는 다 좋았는데 술김에 동팔씨를 넌 싸구려야 꺼져 라고 일침을 놓았던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온 먹는감 찔러봤던 동팔씨는 로맨스 막장 소설을 써서 여기저기 퍼뜨렸다 막장과 삼류로 빠지는 소설은 스릴도 있고 아랫도리가 젖을 만큼 리얼했지만 단 한 사람 안만자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혜자가 부을 때 안만자가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안만자가 흔들리기 전에 죄풀에 지쳐버린 동팔씨가 성급하게 본색을 드러냈던 까닭이다 빠른 것은 언제나 옳다고 안만자는 말했다 그 말을 들을 때 혜자는 민혁에게 재빠르게 행동한 안만자의 박력이 떠올랐다 꽤 많은 안만자가 도덕을 내세워 순진한 민혁을 울감했을 깨다 안만자는 혜자 앞에서 수없이 많은 명언을 남겼다 비록 혜자가 그 명언들을 실천하지 못한 까닭에 지지리 궁상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부동산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상 여파로 얼어붙어 급락을 반복하는 사이에도 안만자는 사무실에 앉아서 주식을 했다 주식시장이 폭락을 거듭해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와 곡소리가 들릴 때에도 안만자는 매달 사무실 월세와 자신의 인건비를 주식단타로 벌었다 귀신도 넘어뜨릴 만큼 수환이 좋은 안만자였다 연초에 꽃도령을 찾아가 신점을 치고 온 안만자는 더 득의양양 해졌다 점괴가 까무러칠 정도로 좋게 나왔다고 했다 꽃도령은 안만자의 신이었다 안만자는 혜자를 은근히 깔보았다 아니다 제대로 말하면 안만자는 혜자를 무시한 게 아니고 혜자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남편 요한을 깔보았던 것이다 안만자의 말 중에서 가장 혜자의 가슴을 찌르는 말은 하나님은 왜 착한 요한을 이토록 지지리 궁상으로 살게 내버려 두시는 거지 였다 혜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게을리 한 것은 아니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요한은 물질적인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요한은 물질에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혜자는 끊임없이 물질에 아첨했지만 요한은 천박한 기도를 올리지 않았다 혜자라면 몰라도 길 잃은 양을 위해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요한을 혜자는 한편으로는 존경했다 비록 교회는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조용히 예배는 드리지만 월급날 매달 집고리보다 적은 돈을 내어 요한 몰래 양파를 사서 나눴다 혜자는 요한을 믿었다 내 시작은 미미하나 그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혜자에게 오직 생활의 안정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건 하나님 뜻이었다 요한은 11조를 정확하게 바치고 말씀을 성기며 남을 위해 기도하고 양파를 사서 여기저기 나누며 살지만 혜자는 끝없이 하강하는 삶속에서 위태위태 하게 살고 있었다 안만자는 모를 것이다 혜자는 안만자가 요한을 깔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생활이 안정되면 내가 죄를 저지를 까봐서 그러시는 것 같아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만자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 지지리 궁상은 아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난 추운 겨울 음식을 빌리러 개미 집에 가는 배짱이는 아니야 겉으로 보이는 게 다는 아니야 비록 현실은 진흙탕 속을 구를지라도 천국을 사모하는 혜자는 언젠가는 지구멍에도 볕이 들 날이 올 것을 믿었다 어쩌면 요한의 선행을 믿는 마음이 더 컸는지도 몰랐다 암만자는 혜자의 말을 들은 채 만체 했다 중학교 다닐 때는 수학 문제를 못 풀어 혜자에게 매달리다시피 숙제를 보여달라고 애걸 복고라던 암만자였는데 지금은 위치가 바뀌었다 암만자는 수학을 백점 맞았던 혜자보다 더 계산이 빨랐고 혜자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딴 세상 사람이 되어 있었다 혜자는 그런 암만자가 싫지 않았다 남편이 없는데도 뚜벅뚜벅 사람을 거느리며 씩씩하게 살아가는 암만자가 대견했다 남편이 있는 혜자보다 암만자는 모든 면에 우월했다 혜자 부부가 힘을 합쳐 잠자지 않고 뛰어도 암만자를 뒤쫓을 수 없을 정도로 암만자는 저만큼 까마득한 높이에 가 있었다 암만자는 친구 관계가 좋지는 않았다 직설적으로 거침없이 표현하는 암만자를 중학교 동창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잘 나가는 암만자를 시세많은 친구들은 암만자의 험담을 뒤에서 하기도 했다 아무도 암만자의 재력을 따를만한 동창들이 없었다 혜자를 붙들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암만자의 옆에는 혜자가 늘 붙어있었지만 암만자의 구부러진 말에 매번 상처투성이가 되는 쪽은 혜자였다 하지만 혜자는 암만자의 본심을 알았다 거친 풍파도 견뎌낸 암만자는 늘 만만세 었다 사막에 내던져 놓아도 씩씩하게 살아갈 암만자를 보면서 혜자는 대리만족을 얻었다 급할 때도 혜자는 암만자에게 돈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암만자에게 돈은 하나님 급이었으므로 돈 얘기는 친구 사이라 해도 꺼내서는 안 될 예절이었다 암만자는 과부가 된 후 더 지독해졌다 하지만 혜자에게는 후했다 친동생에게 하듯 잘했다 양파 한 뿌리를 나누는 선행이라는 것을 혜자는 눈치챘다 혜자에게 암만자는 세상을 보는 통로이자 열쇠였다 하지만 요한을 따라갈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요한은 혜자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요한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물렁이 혜자도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그게 암만자와 딸 지안이라 해도 혜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혜자는 때를 기다렸다 다시 한번 요한을 깔보면 이번에는 진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혜자는 암만자가 걱정이 되었다 우정으로 한마디는 꼭 해야 했다 만자야 이 나이에 인생 역전을 한다고? 인생 역전은 진즉에 했잖니 이젠 그러지 마 암만자는 혜자가 한마디 더 할까봐 그랬는지 손님이 왔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손님이 올리는 없었다 암만자는 오전 10시에 가게 문을 여는데 지금은 오전 9시가 아닌가 암만자는 늘 혜자의 말을 중간에 끊었다 들으나마나 한 소리라고 여기는 모양이었다 내 이름은 오해자 올해부터 59세가 되었다 두 살이 줄었다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팁을 받은 게 이번이 딱 두 번째다 첫 번째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처럼 혜자는 두 살이 줄어든 것이 무척 기뻤다 세상이 혜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다니 혜자는 덥서 그 손길을 받았다 공짜에 다른함은 중독성이 있었다 달콤했다 새해부터는 만나이로 정한다는 정부 방침이 마음에 들었다 세상이 6학년에서 5학년으로 혜자의 나이를 깎아줬으니 50대의 꼬리를 붙잡고 치열하게 1년을 더 일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혜자는 학습지 교사다 남들이 은퇴할 나이에도 혜자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 슬슬 은퇴를 하고 싶기도 했지만 노우가 준비되지 않은 혜자는 그것마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혜자가 처음 학습지 교사가 되었을 때 암만자는 말했다 아이들 코 묻은 돈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래 나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 내 옆에서 일해도 그보다는 훨씬 낫겠다 일이 없는 날은 따로 칸막이를 하나 만들어 줄 테니 여기서 글을 써 아무리 국리를 해도 혜자는 공인중개인은 할 수 없었다 암만자처럼 척 머리로 숫자를 계산해서 답을 딱 제시하는 것은 혜자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싼 집을 잡아 비싸게 판다는 게 영 자신이 없었다 차액으로 챙긴 몫의 주인이 혜자여야 한다는 것을 요한이 알기라도 한다면 그건 몰래 하는 일이어야 했다 요한은 반대였다 요한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지 말라고 했다 들에 핀 백화파를 보라고 했다 다 높으신 분께서 돌보아 주신다고 했다 혜자는 요한과 달랐다 늘 갈팡질팡 했다 대학을 나오면 뭘 하냐 대학 안 나온 나보다 세상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니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했다 죽었다 깨어나도 계산은 척척 안 되었다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안 되는 계산을 하면서 안만자 옆에서 핀잔 들으며 살 까닭은 없었다 혜자는 솔잎을 먹어야 하는 송충이였다 안만자가 먹는 갈립이 달콤하다고 갈립을 먹고 살 수는 없었다 몇 년 전 혜자는 지방신문에 단편소설을 응모했는데 덜커 당선이 되고야 말았다 소설공부를 제대로 해보지 못했는데 말이다 그렇다고 소설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소설가라는 타이틀은 당선 소감을 쓰고 꽃다발을 받고 상금과 상패를 받고 나니 그것으로 끝이었다 당선되면 청탁이 밀려와 원고료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이었다 만약 청탁이 온다면 학습지를 그만두고 글만 써야 한다는 생각은 기우였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데서도 청탁은 오지 않았다 청탁이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린 사람은 오히려 안만자였다 안만자는 말했다 잘 나가는 작가들은 당선되자마자 신작을 발표하고 그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돈방석에 앉는다고들 하더라 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어 너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을 난 본 적이 없다 넌 해낼 거야 신춘문예는 아무나 된다니 장원급제 같은 거잖아 혜자가 신춘문예에 당선되었을 때 가장 기뻐해준 사람도 안만자였다 안만자는 고생했다며 봉투에 빳빳한 돈을 두둑하게 넣어 혜자에게 주었다 비싼 만년필도 사주었다 솔직히 말해서 혜자는 벌써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아무데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혜자는 소설을 쓸 나이가 이미 지난 것이다 창의력도 팡팡 튀는 재미도 하나 없는 혜자였다 팔팔한 시절을 모하며 지내고 단백질이 다 소멸된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안경을 쓰고 자판기를 두들긴다는 것이 말이 안 되었다 시력이 좋은 한철을 무심히 흘려보내고 시력이 나빠진 지금의 말이다 안만자가 늘 말하듯이 무슨 일이든지 팔과 무릎에서 시작해서 어깨와 머리에서 끝을 내야 한다는 말은 다시 들어도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명언이었다 지금 혜자는 어깨쯤에서 소설을 쓰겠다고 컴퓨터 앞에 앉은 꼴이다 안만자는 고대했던 청탁이 오지 않자 혜자에게 소설을 그만 쓰라고 했다 돈으로 환전되지 않는 것들은 무용치물이라고 그건 백면서생 같은 것이라고 고등학교 때 배운 고사 성어 중 가장 화나는 말은 백면서생 이었다고 안만자는 말했다 그러니까 안만자 눈에 혜자는 백면서생 이었다 난 밭일을 하는 종이나 길삼질을 하는 하녀가 글만 읽고 쓰는 인생의 풋내기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 인생 풋내기라는 말은 안만자한테 귀에 뽀시박히도록 들었다 돈 한 푼 빌려 쓴 적 없는 혜자한테 안만자는 왜 이렇게 막말을 자꾸 해대는 것일까 십년을 갈고 닦아 피로 쓴 소설이 단돈 만원이라도 환전되어 굴러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글 쓰는 일은 해서는 안 될 몹쓸 노동이야 안만자는 목청 높여 말했다 혜자는 속이 후련했다 안만자는 혜자를 대신해서 지금 문학을 향해 독화살을 쏘고 있었다 문학이 피를 흘리며 고꾸라지고 있었다 그건 혜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문학은 짝사랑 같은 거였다 저 높은 곳에 있는 아름다운 사랑 돈 되는 글을 써 너의 소설을 책으로 내줄 출판사가 없다면 출판사가 원하는 책을 써 꽃도령을 한번 찾아가보자 너가 무 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내가 깊이 생각해봤는데 넌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지 학부모의 관심은 뭘까 성적이겠지 무슨 책을 쓰면 팔릴까를 생각해봐 소설은 아니야 이건 어때 성적을 올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장 학원을 끊어라 학원비 아꼈더니 9등급에서 1등급으로 학원비 성적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비법 작정하고 내가 쓴다면 출판사에서 내줄걸 혜자는 안만자의 생각이 기발하다고 생각했다 잘 연구하면 학습지 교사 경력으로도 그만한 책은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혜자는 문학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 길이 험난하다고 하더라도 소설을 쓰지 말라는 말은 혜자에게 접시에 코받고 그냥 죽으라는 말이었다 혜자가 죽어버리면 안만자의 잔소리는 끝이 날까 내가 막말을 해서 내 가슴이 썩어 문드러지는 줄을 몰랐어 라며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할까 혜자는 무엇인가를 시작하기만 하면 그건 늘 뒷북이었다 무엇을 해도 그랬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병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을 팔았고 안만자는 거꾸로 S전자 주식을 샀다 만약 혜자에게 S전자 주식이 있었다면 혜자는 안만자와는 거꾸로 팔았을 것이다 세상이 단절되었는데 주식 따부랭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단지 종이쪽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안만자는 예언했다 인류 역사는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더 센 바이러스 균을 발병해 이겼으니 이번에도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 지금이 바로 가장 최저점인 바닥이야 안만자는 덧붙였다 4만 전자가 10만 전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야 주변을 둘러보아도 주식어플을 폰에 깔지 않은 사람은 혜자뿐이었다 주춤거리는 사이 4만 언저리에서 꿈틀거리던 S전자는 몇 달 만에 9만 언저리까지 치고 올라갔다 혜자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살면서 안만자의 말이 틀린 적이 단 한 번만이라도 있었던가 없었다 세상은 안만자의 예언대로 흘러갔다 드디어 혜자도 폰에 주식어플을 깔았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인내심을 갖고 해냈다 달리는 안만자의 말에 혜자도 올라타고 싶었다 돈이 없었다 보험을 해약하는 수밖에 없었다 보험을 해약하니 바로 돈이 계좌에 들어왔다 아프면 병원비를 내면 되지 굳이 보험료를 매달래는 것은 헛되고도 헛된 것이라고 안만자에게 귀 따갑게 들었던 터였다 S전자 주식을 안만자는 친구들보다 빨랐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맘에 드는 것을 고르지 못하고 망설일 때에도 안만자는 망설임 없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집어들었다 어안히 봉봉한 아이들 눈을 무시하고 맨 먼저 그 자리를 뜨는 것도 안만자였다 주식 얘기로 다시 들어가자 혜자는 안만자의 말을 한 번은 듣기로 했다 매도할 때는 머리에서 팔려는 욕심을 버려야 해 어깨에서 팔아야 한다고 머리 어깨 무릎 발 자 따라서 해봐 유치원 다닐 때 불렀던 노래가 생각났다 주식 원리를 이렇게 쉽게 암송할 수 있다니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혜자는 안만자를 따라 노래를 불렀다 발 말고 무릎에서 사서 머리 말고 어깨에서 팔라는 충고였다 안만자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었다 왜냐하면 안만자는 실패를 한 적이 없었다 그건 늘 남들보다 빨리 발과 무릎에서 시작했고 머리까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어깨에서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이었다 안만자가 실패를 했다면 그건 남편이 40대 후반에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천국으로 간 일이다 안만자는 졸지에 과부가 되었지만 사망 사망보험금과 산재보험금 조의금을 한몫에 챙겼다 장례는 회사장으로 치렀다 장례식에서 본 안만자의 모습은 안만자 같지 않았다 남편을 여인 상복을 입은 여자의 표정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차분한 어딘가 모르게 냉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혜자는 상주인 안만자보다 더 슬픈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지금 혜자 가슴을 억누르고 있는 이 슬픔은 바닥인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안만자를 위로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안만자 남편 민혁은 혜자에게 청혼을 한 적이 있었다 청혼을 받아들일까 라고 안만자에게 물었을 때 안만자는 거의 울듯 말듯한 표정을 지었다 계상하기 짝이 없는 표정이었다 혜자가 머뭇거리는 사이 안만자는 민혁과 결혼을 했다 어차피 혜자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터라 다른 나쁜 생각은 하지 않았다 결혼할 만큼 민혁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만자 좀 봐 상주 같지 않다 드라마 주인공 같은 모습을 하고 있네 함께 갔던 또 다른 친구의 말을 들은 혜자는 그건 억지라고 생각했다 남편을 졸지에 잃은 안만자의 슬픔의 바닥을 어찌 감히 남이 헤아릴 수 있겠는가 혜자는 안만자를 쳐다보았다 다림질이 잘된 검은 양복을 입은 안만자는 드라마 배우처럼 꼿꼿하게 앉아있었다 혜자는 지금 안만자가 지나치게 슬퍼서 자신과 이 슬픈 상황을 분리하고 있다고 느꼈다 혜자는 팔 하나가 뚝 떨어진 기분이었다 안만자 남편 민혁이 천국에 간 것은 절대 실패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일찍 가지 않았어도 민혁의 천국행 티켓은 남아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혁은 착한 양이었으니까 안만자가 악다구니를 써도 민혁은 빙글에 웃으며 내가 부족했네 기분 풀어 하면서 안만자를 다독이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라떼처럼 부드러운 남자는 천국에 가야 한다고 혜자는 믿었다 가장 결혼을 잘한 사람은 안만자라고 생각했다 민혁은 좋은 점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 만약 그날 술집에서 혜자가 먼저 나오지 않았더라면 떡이 될 만큼 술 취한 안만자를 업고 민혁이 안만자의 자칫집으로 달려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쩌다가 민혁은 안만자를 안았을까 어쩌면 안만자의 꼬부라진 말투에 녹아들었을까 아니면 옆으로 눈을 내리까는 슬픈 눈빛의 포로가 되었나 혜자는 안만자에게도 민혁에게도 그 말을 묻지 않았다 혜자는 9만 천원의 S전자 주식을 바로 샀다 2년 전 1월의 일이었다 15년 동안 보았던 보험해지금은 혜자에게는 아주 큰 돈이었다 어플을 까느라 신경을 써서 그런지 머리 어깨 무릎과 발까지 욱신거렸다 아프지 않고 거저 얻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 혜자는 이를 악물었다 겨우 매수를 클릭하고 체결이 된 것을 확인하고 잠깐 눈을 붙였다 다시 어플에 들어갔을 때는 혜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미 주식은 고꾸라지고 있었다 몇 번을 곤두박지를 쳤는지 8만원 언저리를 겉돌다가 지금까지 2년 연속 흘러내렸다 지금은 겨우 6만원 저리를 되찾고 있었다 뜻에 당당했던 권능을 잃어버린 S전자 주식은 2년 넘게 엉거주춤한 자세만 유지할 뿐 단 한 번도 달리지 않고 있었다 혜자는 어플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어플만 보면 머리 어깨 무릎 발이 지끈거렸다 S전자를 추천한 암만자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선택은 혜자 몫이었다 암만자가 살 때 샀더라면 반토막이 날 일은 없었다 뒷북을 치는 혜자 책임이었다 그날 암만자는 혜자 눈을 보며 말했었다 선택은 본인 책임이라고 지금 S전자는 6만 전자를 못 면하고 있다 엄한 보험만 해지해버린 것이다 반토막 난 어플을 보면서 혜자는 이 돈이면 5년을 모아도 만들지 못하는 돈인데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혜자는 자신이 바닥을 헤맨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보다 못한 처지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을 것이다 바닥은 아니고 무릎쯤 이라고 생각하니 위로가 되었다 1등 기업이라 그런지 1년에 4번 꼬박꼬박 배당금이 들어왔다 치킨값 정도였지만 혜자는 그걸로 라면과 짜파게티를 샀다 배당금이 나왔다고 확인해보라고 전화를 했을 때 암만자는 말했다 넌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니 세계경제가 심상치 않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니 넌 대학을 나왔으면서 대학물을 먹어보지 않은 나보다 왜 그리 굼뜨냐 9만원 할 때 안 팔았니 내가 어깨에서 팔라고 했잖니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했지 내가 4만원일 때 사라 할 때는 안 사더니 결국 머리에서 사다니 주식은 본인 결정이고 본인 책임인 거 알지 난 정보만 줬다 사라고 말하지는 않았어 혜자는 조용히 폰을 접고 중얼거렸다 잘났어 정말 팔았으면 팔았다고 말을 해주지 그랬다면 안 샀을 거 아니냐 안 만자는 잘난 멋에 사는 충분히 잘난 여자였다 이제 만 나이 59세가 되었으니 1년을 더 일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워졌다 혜자 나이는 아직 어깨였다 은퇴할 나이 머리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이다 혜자는 오늘 50대에 맞게 말장화를 신고 기모바지 대신 모직 원피스를 입었다 검정 코트 대신 큰 꽃무늬 오리 솜털 패딩을 입고 혜자는 애인과 약속이 있는 사람처럼 스타벅스로 들어갔다 유리벽 바로 앞에 낮은 소파가 비어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곳을 지나다닐 때마다 혜자는 그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눈 내리는 창밖을 내다보고 싶었다 거리를 훤히 내다볼 수 있는 그 자리는 비어있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혜자는 스타벅스로 들어가 소파 테이블에 가방을 올려놓고 주문을 하러 갔다 오늘처럼 눈 오는 날은 사무실에서 믹스커피를 마시는 대신 단 10분만이라도 소파에 몸을 푹 파먹고 앉아 커피를 마시며 겨울 풍경을 내다보고 싶었다 에스프레소가 나왔다 혜자는 소파에 앉아 거리를 내다보면서 커피를 마셨다 그때 카톡이 왔다 선생님 우리 아이 푼 교제 틀린 것은 없나요? 급하기도 하시지 이틀 전에 받은 교제를 벌써 채점했냐고 묻다니 다음주에 채점해서 가져가면 될 텐데 혜자는 답을 보내는 대신에 커피를 홀짝였다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다 아침 아홉시의 풍경이었다 커피를 두 번 마시고 나서 혜자는 여유를 찾았다 채점하는 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 혜자는 일어섰다 해야할 일들이 빼곡하다는 걸 새삼 느꼈다 설날이 다음주이니 챙겨야 할 교제도 두 배로 많아졌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독한 담배연기 냄새가 났다 돌아보니 지하 노래방 문을 누군가 열어놓았다 공기를 정화하려고 건물 관리인이 새벽부터 열어놓았을 터였다 머리가 띵 혜자는 어지러웠다 몸살 기운이 가시지 않아 일찍 일을 본 후 집에 와서 쉬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술 취한 젊은 제3국인 여성들과 남자들을 만나지 않은 건 다행이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앞에 서면 늘 비틀거리는 남녀 몇 쌍을 만나기 마련이었다 관리자들은 벌써 나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줌으로 미팅을 하면서도 빵과 고구마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컴퓨터로는 또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다 교사는 혜자뿐이었다 오늘 또 제일 먼저 출근을 한 것이다 혜자는 사무실에서 제일 나이가 많았다 나이가 같은 동료들이 있었으나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다 그만두었다 누구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만두었고 누구는 갑자기 몸이 아파서 그만두었고 누구는 남편이 아파서 그만두었다 혜자가 여전히 일을 하는 것은 요한이 아프지 않았고 아직 혜자의 몸에 이상이 오지 않아서 였다 가족이 아프지 않다는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었다 기분이 나쁜 적은 가끔 있었지만 혜자는 나쁜 감정들을 억눌렀다 혜자도 인간이었다 인간인 이상 그런 말을 들으면 어찌 기분이 상하지 않겠는가 무엇인가가 쑥 올라올 때면 혜자는 생각했다 너 대우받고 싶니? 넌 요한한테 충분히 대우받으며 살고 있잖아 욕심 버려 나이는 나이는 권세였다 갓난아기가 최고의 권세를 누리듯이 나이가 많아지면 저절로 권세는 허물어지는 게 세상 이치였다 이빨 빠진 호랑이는 권자에서 물러나는 게 맞는 것이다 호랑이 권자를 누려봤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혜자는 자리에 앉았다 아까 카톡으로 재촉했던 회원어머니가 생각났다 아이의 규제를 채점하기 시작했다 역시나 다 맞았다 백점입니다 라고 카톡을 보냈다 책상 위에는 규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혜자는 서두르기 시작했다 어지러운 증세가 나타날 것처럼 컨디션이 영 별로였다 어서 빨리 끝내고 집으로 가자 가서 오늘 하루는 수업이 없으니 시작 지구장이 웃으며 혜자를 불렀다 혜자보다 열 살 아래인 그녀는 단 한 번도 얼굴을 구긴 적이 없었다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도 없었다 좋은 사람이었다 선생님 바쁘세요? 혜자는 웃으며 지구장을 쳐다보았다 지구장은 일이 더딘 사람이었다 코로나를 앓고 난 후부터 지구장의 기억력은 혜자만 못할 때가 있었다 일처리도 가끔 놓쳤다 혜자는 아직 까딱 없었다 기억력도 일처리도 정확한 편이었다 그런데 오늘 혜자의 컨디션은 영 아니올시다 였다 어제도 그랬다 병원에 가지는 않았다 번거로운 일은 질색이었다 그냥 쌍화탕 먹으면 낫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혜자가 아픈 것은 순전히 S전자 주식 때문이었다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혜자는 그러겠다고 했다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일 아닌가 평생 남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 혜자였다 요한과 달리 가족과 자신만을 생각하며 숨가쁘게 살아온 세월이었다 이제라도 남을 도울 수 있다면 그건 기쁜 일이라고 생각했다 혜자는 자신이 점점 요한을 닮아가고 있다고 느꼈다 그건 위험천만의 일이다 그래서는 안되었다 혜자만이라도 가정을 지켜야 했다 이 구질구질한 삶을 버티려면 나 먼저 살고 봐야 하는 것이다 안만자의 말대로 내가 살아야 양팔을 사든 뭐든 할 것 아닌가 오늘 이영민 선생님과 오정민 선생님 생일이거든요 제가 일이 밀려서요 케이크를 사다 주실 수 있으세요 큰 걸로요 선생님이 드시고 싶은 케이크로 사다 주시면 감사해요 혜자는 사무실을 나왔다 파리파켓 들을 향해 걷는데 gtx 건설로 부근이 난리 북새 북새 통 이었다 빙빙 돌아 겨우 도착했을 때 마스크를 썼는데도 공예로 숨이 탁탁 막혔다 혜자는 가까스로 파리바켓에 들어가 케이크를 골랐다 설 연휴로 2주분을 챙겨야 하는 교사들은 케이크 먹는 것을 귀찮아 할 것이다 혜자는 그리 크지 않은 블루베리 케이크 골랐다 지구장이 사왔다면 케이크 작다고 쩨쩨하다고 흉볼 수도 있겠지만 선배 교사가 사왔다면 그런 오해는 하지 않을 것이다 미팅 전에 케이크에 출을 꽂고 불을 붙였다 나눠서 케이크를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미팅을 마쳤다 모두들 손살같이 자기 책상으로 달려가 교재를 정리하느라 바빴다 앞을 싸 혜자는 케이크 상자와 케이크 부스러기를 치우고 교육실 히터를 끄고 뒷자리를 정리했다 혜자가 히터를 끄지 않았다면 아마도 하루종일 아무도 없는 교육실에 히터는 돌고 있을 것이다 모두가 일에 파묻혀 그런 사소한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었다 세상이 빠르게 흘러가니 빠르게 몸을 실어야 하는 것은 당연했다 오늘은 수업이 없으니 집에서 조용히 쉬어야 겠다고 혜자는 생각했다 요한은 점심을 먹었을까 갑자기 요한이 측은해졌다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라면을 달고 사는 요한이었다 혜자는 서둘러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반찬 몇 가지는 해놓고 쉬고 싶었다 같은 방향인 오정민 선생을 중간에 내려주고 집으로 오는 도중에 FM에서 익숙한 노래를 들었다 한 조각을 잃어버려 이가 빠진 동그라미 슬픔에 찬 동그라미 잃어버린 조각 찾아 대굴대굴 길 떠나네 어떤 날은 햇살 아래 어떤 날은 소나기로 어떤 날은 꽁꽁 얼다 길 옆에서 잠깐 쉬고 혜자가 대학 때 최고 인기를 누렸던 송골메의 입 빠진 동그라미를 흥얼거렸다 그때는 몰랐던 가사의 의미가 지금 혜자 가슴에 젖어들었다 혜자는 이가 빠진 동그라미였고 완벽한 동그라미를 꿈꾸는 몽상가인지도 몰랐다 송골메는 혜자에게 영원한 BTS였다 혜자는 이제 애써 찾은 한 조각을 살그머니 내려놓고 길 떠날 줄 아는 나이가 되었다 어디 갔나 나의 한쪽 벌판지나 바다 건너 갈 때 무성한 늪에 치고 비탈진 산길 낑낑 올라 둥실둥실 찾아가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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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에 누워자는 한조가리 비틀비틀 다가가서 맞춰보니 내 짝일세 얼싸 좋네 찾았구나 기쁨에 찬 동그라미 지난 얘기 하려다가 아 입이 다쳐 말 못하니 동그라미 생각하네 이런 것이 그렇구나 냇물가에 쪼그리고 슬퍼하던 동그라미 애써 찾은 한 조각을 살그머니 내려놓고 대굴대굴 길 떠나네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안만자가 또 전화를 했다 오늘 혜자가 수업이 없는 걸 안만자는 알고 있었다 안만자는 혜자에 관한 모든 걸 다 꿰고 있었다 혜자에게 한턱 쏘겠다고 했다 큰 거 한 건을 성사시켰단다 남들은 거래가 없어 월세 내기도 빠듯하다던데 안만자는 달랐다 안만자 부동산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동째로 단골 황회장에게 매매했다고 했다 황회장은 의정부에 사는 70대 남자였다 안만자의 돈줄이었다 유치원과 약국 편의점 노래방 치과병원 분식점이 들어있는 건물이었다 이 건물 이 건물 주인은 높은 대출 이자로 마음고생 안해도 되었고 현금 부자 황회장은 헐값에 빌딩 주인이 된 것이다 세상은 세상은 요지경이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사는 것이다 혜자와 반자는 황회장이 운전하는 BMW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다 황회장은 어느 고즈넉한 골목 단층 건물 앞에 차를 세웠다 청와대 부근이라 분위기가 고즈넉했다 음식점 입구에 여사장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암만자는 음식이 맛있는 집을 거의 실수해 본 적이 없었다 귀신처럼 잘도 찾아냈다 맛이 성공하면 바로 사장과 친구가 되어 특별 대우를 받았다 음식 맛이 좋은 집은 들어갈 때부터 어떤 정직한 분위기를 갖고 있었다 과하지 않은 간판과 현란하지 않은 조명 과잉 친절이 없는 담백한 느낌을 해자는 신뢰로 받아들였다 육회를 맛있게 먹으면서 암만자가 뜬금없이 5년 전 이혼했다는 여동생 영자 얘기를 꺼냈다 자식처럼 돌보았던 두 살 더울 동생이었다 영자의 이혼 소식에 암만자는 무척 힘들어 했었다 민혁이 죽을 때만큼 힘들어 했다 이건 실화야 평생 돈 한 푼 안 벌어다 주고 벌어놓은 돈 다 가져가 쓰기만 하던 구제 불륜과 내 동생 영자가 이혼했는데 제부가 다른 여자 만나서는 그렇게 잘 나가더라 매일 매일 놀고 먹던 사람이었는데 다른 여자 만나더니 두 손 두 발 다 벗고 돈 벌어서 그 여자를 먹여 살리더라고 혜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영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암만자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던 터였다 혜자는 영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한을 생각했다 요한이 혜자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났다면 요한이 돈을 벌어서 그 여자를 먹여 살릴 수도 있는 일이었다 내 사무실 옆 숲 유치원 알지? 그 원장도 이혼하고 바로 재혼했어 원장이 나를 많이 따랐어 사무실에 와서 믹스커피 타주면 마시면서 신세 한탄을 하기도 했지 밤늦게 울며 전화도 했었지 지금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재혼에 성공한 케이스지 혜자는 원장을 몰랐지만 원장이 암만자를 믿고 의미했다는 말에는 공감이 갔다 지금 혜자가 딱 그랬으니까 재혼한 상대 남자는 누구였어요? 숲 유치원 건물주가 된 황 회장이 물었다 그 남자도 내가 아는 사람이죠 황 회장님 건물 맞은편 큰길로 나가면 러브 미용실 이 있죠? 그 자리가 옛날에는 컴퓨터 수리 가게였어요 서울대 컴퓨터 공학과 나온 남자가 그 가게 주인이었는데 가게는 열었지만 장사를 못했지요 요즘 누가 컴퓨터를 고쳐서 쓰나요? 휴대폰이 컴퓨터를 대신 하잖아요 노트북도 있고 태블릿도 넘쳐나고 손님이 없으니 집에 돈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둘인데 가게 월세도 못 내는 무능한 남편이라고 매일 싸웠겠지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는 아내가 조금 벌어서 아이들 키우고 근근히 살아가면서 매일 이혼하자고 보챼겠지요 그런데 컴퓨터 가게 앞을 지나 출근하는 숲 유치원 원장이 그 남자를 매일 본 거예요 인물 좋겠다 학벌 좋겠다 점잖겠다 자기 남편은 폭력을 휘두르고 욕도하고 돈만 가져가는 개차반이었죠 그런데 컴퓨터 남자는 손님이 없는 가게에서 늘 책을 읽고 있었던 거죠 유치원 컴퓨터 수리를 몇 번 맡기면서 원장은 그 남자의 고운 손과 맑은 눈빛 점잖은 목소리에 그만 정신을 빼앗겨 버렸다네요 폭력적인 남편은 늘 이혼하자는 말을 제 입으로 밥 먹듯이 했다네요 어느 날 남편이 또 이혼하자고 난리쳐서 원장이 그래 하자 하고 대들었다네요 그랬더니 바로 이혼이 됐다네요 이혼 사유를 한 꾸러미나 갖고 있던 남자는 의자료도 안 주고 양육비도 안 주는 조건으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다른 여자한테로 도망가 버렸대요 원장은 아이들을 태워주는 운전기사를 뽑을 필요가 없어졌죠 컴퓨터 남자는 유치원 버스를 운전하니 예전처럼 가게 쓸을 걱정 안 해도 되었던 거고요 얼굴도 훈남이니 유치원생들에게도 인기가 좋았대요 컴퓨터 선생까지 겸하느라 더 바빠졌다고 하대요 혜자는 말없이 듣기만 했다 컴퓨터 가게를 했던 남자와 유치원 원장이 일찍 만났더라면 산전수전 안 겪어도 좋았을 텐데 싶었다 어차피 인생은 쓴 잔이고 빈 잔이었다 산전수전 안 겪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여기 여사장은 더해 한번 들어볼 테요 빼치순을 몇 잔 더 마신 안만자가 갑자기 여사장을 불렀다 술을 마시는 여사장에게 안만자는 자꾸 육회를 입에 떠주었다 급하게 술을 마신 여사장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갔다 여사장은 취한 것 같았다 안만자가 잡아 끌며 방석에 앉히자 여사장은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 종업원을 불렀다 순미야 여기 참치에 한 접시 더 가져와 매치순 네 병도 더 가져와라 이건 장부에 올리지마 내가 쏘는 거니까 방안은 네 사람의 치안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머리칼은 희지만 헬스로 단련된 황회장이 오른쪽 팔꿈치에 자신의 인손을 바치고 공손히 술을 돌렸다 황회장의 매너에 기분이 좋아진 여사장이 말을 시작했다 이제부터 인생 보따리를 풀어보겠다고 했다 여사장의 인생 보따리는 눈물 콧물 나게 하고 배꼽 빠지게 하는 우픈 사연이라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올리겠다 여사장이 말을 시작했다 나도 검멋이 든 사람이잖아 돈은 없는데 남편은 화가라서 결혼을 했지 차화백 난 그때 인생은 짧고 예술을 길다는 격언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았었어 화백이 뭔지 알아? 알고보니 화려한 백수였어 난 곧 알게 되었어 화가는 사막에서 금을 캐는 일이라는 것을 아무리 캐도 금이 나오나 안 나오지 그림 그리는 일은 멋이 아니라 고통이더라고 늦게 일어나고 늦게 들어오고 돈은 안 가져오고 그림 그려주고 돈을 안 주면 달라는 말도 못하는 쓸개 없는 놈이더라고 일푼어치에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 차화백 이었어 글쎄 이사 가려고 통장에 넣어뒀던 전세금을 25년 만에 나타난 동창한테 갖다 줬지 뭐야 며칠만 쓰고 준다는 말에 그만 아직도 안 나타났으니 그놈은 동창이 아니고 사기꾼인 거지 주방도 없는 두 칸짜리 방에서 보증금 150에 월세 18만원을 내고 살았지 창고에 가스레인지 놓고 연탄 떼면서 밥을 지으려면 신발 신고 비 맞고 창고로 들어가서 밥을 지어야 했어 계단 많은 산 꼭대기에 있는 집에서 부업도 했지 기술이 없으니까 50년 된 재래식 집인데 무당이 살던 집이었지 사원짜리 부업을 했어 비닐 신발 주머니에 고주파로 끈을 끼는 곳을 지지는 부업 이었지 얼마나 부업을 열심히 했던지 변덕쟁이 시어머니가 돈 잘 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눌러 앉아 버렸지 어느 날 동네 친구가 전화를 그 친구는 거기 살았지 집을 허물고 같이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네 근데 갑자기 큰 돈이 생겨 42평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지 소문이 나고 보니 부동산에서는 똥값으로 거저먹으려고 달려드니까 나한테 제값 받고 판 거였지 워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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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착같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 알았겠지 부족한 돈은 언제 갔나 큰 걱정했더니 그것도 풀리대 돈 놀이하는 친구 엄마가 내가 보신탕 가게 차린다고 할 때는 안 빌려주더니 집을 산다니까 2천만 원이나 빌려줘서 그냥 다 갚아버렸지 뭐야 빌린 돈은 잠 안 자고 부업을 해서 2부씩 2년을 갚았는데 마지막 10만 원은 그 지독한 친구 엄마도 안 받더라고 그때 산집이 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되었지 바로 청량리역 앞에 있는 롯데캐슬 알지? 청량리에 있는 롯데캐슬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18만 원을 내고 살던 여사장이 이제 부자가 된 것이다 참 사화백님은 지금 뭘 하셔? 안만자가 물었다 그 인간은 아직도 그림을 그리지 아침에는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서 화실로 가서 밤새서 그림을 그리지 근데 돈은 안 가져오지 그림은 허구한 날 그리는데 돈은 안 받아와 그 집에서 시어머니가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었다 살아났어 시어머니는 혀가 나오고 입까지 돌아갔어 119 불렀는데 안 와서 동네 자가용 타고 병원에 갔지 의사가 의사가 내 얼굴 한 번 보고 할머니 얼굴 한 번 보고 고개를 흔들대 그러더니 간호사한테 귓속말로 그러더래 귓속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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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난 천하의 몹쓸 여편내가 되어 있겠지 귓이 가졌을 때 그 애가 가장 더운 해였어 선풍기 하나 없었지 시멘트 바닥에 누웠다가 달아의 찬물 받아 놓고 들어가 있기도 하면서 이겨냈어 이쁜 딸 나은이 천하를 얻은 것 같대 차와백이 돈을 안 가져오니 보신탕집을 시작했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바로 이 자리에 개업했지 처음에는 잘 나갔어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가 싸우기도 했지 계집에서 싸우면 개판된다고 소리 지르니까 웃으면서 싸움을 그치더라고 17년 동안 보신탕 장사하면서 내가 누구는 안 만났겠어 술 먹으면 본색이 다 나오거든 내가 배운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놈이 그나마 낫다는 거였어 왜냐하면 님 주신 밤에 씨 뿌렸으니까 사랑의 물로 꽃을 피웠으니까 내가 차와백과 헤어지지 않는 이유요 차와백은 돈도 안 가져다 주면서 잔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기가 다 아픈 거야 본인은 눈빠지게 그림을 그려줘도 돈을 못 받고 마누라는 돈을 긁어모은다는 소문이 나니 심통을 그렇게 부리더라고 왜 내 자식 긍이는 1등을 못하느냐고 우리 집 새끼는 마누라 닮아서 돌 달가리라고 그래서 내가 악을 썼지 차돌맹이는 있어도 정돌맹이 있단 얘기는 못 들었다 내가 정시자 너 차와백은 차와백은 차씨구 왜 모범 음식점에 사장 얼굴 사진을 붙여놓잖아 나도 차와백한테 부탁했지 고등학교 때 찍은 명함 사진이 아주 잘 나온 게 하나 있었어 내 얼굴이 지금도 어디 가서 빠지는 얼굴은 아니잖아 그걸 차와백이 보고 그려서 뽀샤까지 해서 가게에 걸어두니 얼마나 근사하겠어 단골 손님들이 와서 악수를 청하고 손에 뽀뽀를 하려고 들지 정 그러시면 성희롱에 걸리면 안 되니까 저 사진에는 뽀뽀를 해도 돼요 하면서 잘 빠져나갔지 나도 단골 손님을 관리해야 하니까 언젠가 두 사람이 와서 술을 먹으며 옥신각신 하는 거야 도둑은 직업이다 직업이 아니다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거야 한 사람이 말하길 도둑은 눈치도 있어야 하고 머리도 좋아야 하고 순발력도 빨라야 하고 예지력도 있어야 하는 유능한 직업이라고 우기고 또 한 사람은 도덕적이지 않으니 직업이 아니라고 싸우는 거야 음식을 다 다 먹은 후 30분이 지나도 싸움이 안 끝나더라고 한 사람이 나를 부르는 거야 우리는 답이 안 나오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냐고 그래서 내가 말했지 도둑질해서 먹고 살면 직업이에요 라고 두 사람이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거야 아 맞다 그러더니 가더라고 보신탕 가게는 K대학교와 가까웠지 박사들이 많이 왔어 내가 말했지 박사님들은 박사님 집만 다니시나 보네요 저도 보신탕 박사거든요 했더니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 그러더니 술을 시키되 쓸개주를 내놓았지 사장님 이 술은 어떤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라고 묻기에 내가 말했지 내 상식으로는 쓸개 빠진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했더니 탁자를 치며 막 웃는 거야 그럼 우리가 쓸개 빠졌다는데 이걸 마셔야 하나요 하고 묻는 거야 그냥 제 상식이지요 다른 상식은 아닐 거예요 했더니 기분 좋게들 먹고 가더라고 차화백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 처음에 차린 게 보신탕 장사였는데 난 거기서 인생을 다 배웠어 결국 차화백이 나에게 인생을 가르쳐준 선생인 셈이지 들어설 때 좋아 보이는 사람도 술을 마시고 나면 더럽게 변하더라고 더러운 놈도 술을 마시고 나면 진국인 진국인 경우도 있더라고 그런데 거지가 진짜더라고 왜 처음과 끝이 똑같더라고 차화백 말고 한눈을 팔만한 남자가 없더라 마음을 주고 몸 섞을 놈이 한 놈도 없더라고 다 병신이더라고 사람도 철새마냥 변하고 단골도 철새고 옷 갈아입듯이 태색하는 게 사람이더라고 그때 알았어 내 몸뚱이에는 다 남이라고 교회에서는 이웃 사랑하라고 하지 나 이웃은 다 이웃이라는 걸 알았어 내가 보신탕 장사하면서 다섯 번 죽음을 넘겼는데 그때 알았어 죽고 사는 것 애에는 중요한 게 없더라고 남한테 패 안 끼치고 나를 지키고 사는 게 결국 자식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해부터 보신탕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이상하게 초복 중복 말복 때마다 이상한 소문들이 돌아다니는 거야 중국에서 청산가리 먹여서 죽여서 수입해왔다는 뜬 소문이 복날은 대목인데 혐오감 느껴서 안 오고 그동안 잘 찾아왔던 단골들은 나이가 들어서 죽었거나 돈이 없어졌고 젊은 애들은 애견 사랑해서 안 먹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 수가 없더라고 차화백은 돈을 안 가져오는 사람이니까 머리카락도 자꾸 빠지고 병원 신세를 여러 번 지게 되더라고 속 알머리가 다 빠지고 눈이 빨갛게 되고 병이 나서 갔더니 이번에는 부신에 혹이 생겼다는 거야 난 바로 알아들었어 차화백한테 얘기했더니 부신이 뭐냐고 자꾸 묻는 거야 그래서 물었지 사장은 아느냐고 안다고 하대 그럼 부사장은 아느냐 했더니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신장은 아느냐고 했지 안 돼 그럼 부신장은 그게 부신이라고 했더니 그제야 차화백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 어떻게 한 바퀴 돌아야 겨우 아는지 답답해 죽어 사장이 있으니 부사장은 없어도 되잖아 그래서 부신을 떼어냈어 병원에 입원했더니 병문 안 온 사람이 나한테 제일 많은 거야 간호사들이 한 사람씩 와서 묻더라고 왜 남편은 안 오고 시아버지들만 자꾸 오냐고 누가 진짜 시아버지냐고 나머지는 시아버지 친구들이냐고 머리 허연 할아버지 단골들 단골들만 자꾸 오니까 보신탕 가게를 접어야 하는지 생각이 많아져서 용하다는 점집에 물어 물어서 찾아갔지 건대에 2번 출구로 나와서 쭉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섯 발자국 가다가 왼쪽 골목이 나오면 들어가서 3층 건물 꼭대기에 가라 하대 80먹은 허연 할아버지가 앉아있더라고 방에는 사람들이 꽉 찼어 서로 인생을 얘기하느라 도란도란 하더라고 콩나물 시루에 들어찬 콩나물 같았지 전 보고나서 보신탕집 열려고 아침이 일찍 출발했는데 찾는 것도 어려웠고 서너 시간 기다린 후에야 겨우 노인을 만났지 눈이 나를 삼킬 것처럼 반짝이 돼 쪽집게였어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노인이 딱 나를 쳐다보더니 묻더라고 아저씨가 노래하냐고 그림 그리유 했더니 박수를 딱 치더라 당신은 예술가랑 살 팔자야 라고 악재가 꼈으니 5년 동안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물었지 악재가 뭐유 라고 사람 잃고 몸 상하고 돈 잃고 다 없어지는 거니까 가만히 보신탕가게 있는 게 제일 낫다고 하더라고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되지 인생길은 분명 정해져 있는데 엄한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지 운이 좋을 때 만나야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운이 들어올 때 결혼하면 절대 이혼은 안 하지 긴 이야기를 풀어놓은 여사장은 화장실이 급했는지 방을 나갔다 혜자는 요한을 만나 이혼 안 하고 사는 것도 그럭저럭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기로 했다 이혼 안 하고 사는 것도 성공이라면 작은 성공 아닌가 서로 다른 가와 나가 만나 한평생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말이다 아름다운 문장만을 따라다닌 혜자는 세상을 사는 이치는 잘 몰랐지만 세상을 아름답게 묘사하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건 일부러 배워서가 아니라 문학의 힘이었다 요한의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급하게 차에서 내리는 혜자 손을 안만자가 잡았다 부동산 사무실로 같이 가자 혜자는 단호한 안만자의 목소리에서 어떤 결연한 의지를 느꼈다 아침에도 뜬금없이 전화를 하더니 또 요한을 흉보는 얘기를 시작하려나 싶어 혜자는 집으로 가려고 했다 황해장을 먼저 보내는 봄이 영 수상했다 안만자는 남 앞에서는 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혜자가 사무실에 발을 들여놓자 안만자는 사무실 문을 닫았다 애출 중입니다 라는 팻말을 유리 문에 걸어놓고 사무실 문도 잠그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불을 껐다 은밀한 미소를 지으며 혜자의 손을 잡아 끌고 컴퓨터 앞으로 이끌었다 믹스커피를 타온 안만자는 혜자에게 말했다 여기를 봐 이게 내가 몰빵한 주식이야 가지고 있던 주식 손절하고 여기에 다 쏟아 넣었더니 어제부터 빨간색으로 바뀌더니 오늘부터는 손실 부분 다 메우고 수익이 커져가고 있어 혜자는 안경을 쓰고 빨간 숫자를 손으로 짚으며 일 십 백 만 십만 천만 억을 헤아렸다 세상에 자그만치 수익은 3억을 초과하고 있었다 숫자는 계속 커져만 가고 있었다 안만자가 물었다 너도 샀지? 아니 왜? 유튜브 영상 아직도 다 안 봤니? 너 판단이니 내가 살아 할 수는 없지 인생은 테마에 올라타야 할 때가 있어 거대한 물줄기를 따라가야 할 때가 있다고 지금은 테마주에 올라타야 할 때야 빈살만이 한국에 왜 왔겠어? 이제 시작이야 테마 주식을 하면 골로 간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었다 테마에 올라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었다 주식은 기업의 팬더멘터를 보고 투자를 해야하며 탄탈을 해서는 안 된다고 존니도 말하지 않았던가 혜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빨간 숫자는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었다 만자야 넌 간도크다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넣을 수가 있니 이건 도박 아닐까 넌 눈으로 보면서도 그런 말을 하니 이건 투자라고 도박이 아니야 나도 계속할 생각은 없어 치고 빠질 거야 어깨에서 팔 거라고 그럼 지금은 어디야 바닥이니 이미 바닥은 지난 것 같아 내가 망설이는 사이 무릎을 지나갈지도 몰라 혜자는 S전자 주식을 떠올렸다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그것은 혜자의 보험만 날리게 하고 평가 금액은 이미 반토막이 나있었다 암만자는 혜자에게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무엇인가 히든 카드를 지고 있는 듯 여유로운 미소였다 혜자는 조금 흔들렸다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어깨를 지나 머리에 도달할 것 같았다 혜자는 머리 어깨 무릎 바를 대내었다 갑자기 어깨가 아파왔다 암만자가 말했다 내가 조심스러워서 너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다 암만자에게도 혜자에게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나 생각하니 의외였다 내가 꿈을 꿨다 기가 막힌 꿈이었어 이미 한 달이 지났으니 말을 해도 되니 할게 꽃도령 한테도 찾아갔었어 대운이 들어왔대 꼭 잡으란다 암만자가 말한 꿈 얘기는 이렇다 하수도 하수도가 막혀 답답해 하며 수도관을 살피던 암만자가 수도관을 비틀자 막힌 하수도관이 뻥 뚫리고 그곳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기 시작했다 물은 맑은 물이었다 물은 범람하여 들판을 가득 채웠다 암만자는 고요하게 범람한 맑은 물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벼들이 흔들흔들 춤을 추는 사이사이로 수십마리의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며 떼지어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노랗게 익은 옥수수가 여기저기서 펑펑 팝콘처럼 하늘로 튀어 올랐다 암만자의 꿈 얘기를 듣는 혜자는 풍년을 맞아 추수를 하는 농부의 벅찬 기쁨이 가슴에 차올랐다 암만자의 꿈이 부러웠다 김효신 여동생 문희는 언니의 꿈을 사서 김춘추의 옷고름을 달아준 뒤 사랑이 싹터 왕우가 되었다 하지만 영악한 암만자는 절대 혜자에게 꿈을 팔지는 않을 것이다 도박이라면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혜자였다 평생 로또 복권 한 장도 사보지 않은 혜자였다 혜자는 눈을 딱 감았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이 떠올랐다 암만자의 꿈에 동승해서 혜자도 인생 역전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값은 내고 싶었다 공짜에 나른하고도 달콤함은 알고 있었지만 암만자의 꿈값은 혜자도 내고 싶었다 혜자는 가방에서 준비해간 봉투 두 개를 내밀었다 암만자 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간 세뱃돈 이었다 혜자는 테마주를 살 돈이 없었다 암만자는 몰랐다 혜자가 이렇게까지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 리 없었다 혜자는 암만자에게 거기까지는 말하지 않았다 거기까지 말을 한다면 그건 친구를 괴롭히는 것 진짜 바닥이라고 생각했다 옷을 다 발가벗은 것 같은 부끄러운 부분이었다 만약 암만자에게 혜자의 모든 것을 다 말한다면 당장 요한과 황혼 이혼을 하라고 법원으로 끌고 가고도 남을 친구였다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는 혜자에게는 그 정도의 돈은 있을 거라고 암만자는 믿고 있을 터였다 혜자는 안만자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왔다 자꾸 머리어깨 무릎발이 아파왔다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온 어깨가 자꾸 내려앉았다 현관에 요한에 담로한 운동화가 보였다 식탁에는 혜자가 좋아하는 모시떡과 레드향이 있었다 요한이 퇴근하면서 사온 모양이었다 물질은 꽉 막혔지만 여전히 집안에는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 혜자는 조급해졌다 방으로 들어와 어플을 열고 거의 반토막난 S전자 주식을 손절했다 겨우 건진 돈은 1600만원 이었다 그걸로 안만자가 권한 대마주를 샀다 그래 나도 한번은 인생 역전이라는 걸 해보자 쌍화탕을 데워서 먹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혜자는 좋으신 하나님께 제발 이번만은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다른 걸로 주지 마시고요 라고 기도를 했다 그러다가 화다닥 놀라 방금 올린 기도를 취소했다 혜자는 두 손을 꼭 쥐고 낮은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요한의 방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요한은 방바닥에 엎드려 엉덩이는 천정 쪽으로 하고 기도를 올리고 있을 것이다 동료 교사의 아들이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요한에게 기도를 부탁했었다 요한의 청이라면 하나님은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였다 머리는 지끈거리고 요한의 기도 소리가 혜자의 머리를 딱다구리처럼 쪼아대고 있었다 하지만 요한의 기도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니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요한의 기도는 혜자를 물들여 놓고 있었다 대마주는 얼마까지 튀어오를까 이번만큼은 어깨를 놓치지 말아야지 지금 대마주는 팔에서 무릎을 향해 올라가고 있을까 이 겨울이 가고 혜자에게도 봄날은 올까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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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